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형 올거죠 끝나고? 퍼블에 퍼블께 퍼블에 인재로 간다는데요. 서키타로 인재? 안가봤어 형 퍼블에 별풍선 200개 간다는데 딸 수 있겠어요? 그래? 니가 퍼블로 해야돼? 그렇죠 서포트 인정 안해주냐고 물어봐 서포트 인정 안해주냐고 물어봐 아 내가 물어봐도 되지? 예 서포트 인정 안해주냐고 물어보라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형이 원하는거? 존나 때려야겠네 가서 서포트 인정 안해주냐고 서포트 인정 안해주냐고 서포트 인정 안해주냐고 어떻게 시를 했었네 밀까 봐 recruitment 에af Q 제 착용하는데도 łat 요거 플래을 해올도 훌륭하게 j аров 퍼블 따고 올게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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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였을 퍼블! 퍼블 짜고 온다니까 퍼블! 하하하하 아니 이거 근데 딴거였어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쏘시네 이거를 아 근데 이거 따긴 딴거였는데 내가 타워 맞는지 모르고 아 이거 그냥 플래시 큐 플래시 구르기 평했으면 그냥 잡는건데 아 내가 아 이거 그냥 타워 맞는지 몰랐어 아 이렇게 어이가 없게 죽는구나 사람이 야 그게 욕심때문의 욕심 200개 감사합니다 레드운 사모님 100개 감사합니다 로고한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냥 하는거면 내가 안 들어갔을텐데 그래도 뭔가 이벤트가 걸려있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딸라그랬는데 이게 병신같이 됐네 아 근데 근데 징크스 디나이 당할대로 다 당해가지고 알리 또 솔킬이네 갑자기 죽 내려보고싶다 자고있어요 뭐라니깐요 보고싶기만 해 볼건 아니야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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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왜 나드에다 죽어 아아 마나가 없어 어 큰일났다 오오 주름 아니 아 텔타서 기어들어갔다가 다시 돌아다오다 존나 맞았네 누가 텔타고야? 마오카이가 텔타 0킬 2대쓰네 나? 0킬 2데스네 징크스 CS 10개네 이거 계속 들견하죠 그냥 어차피 한번 싸운거 지금부터 파밍해봤자 애들 큰은습도 못따라가거든요 그냥 존나 커가지고 징크스랑 베인 캐리전으로 가죠 많이 아플텐데 안아픈데? 왜 안아픈데? 제가 더 아퍼보이는데 징크스노풀 풀 징크스노풀 풀 풀 징크스노풀 풀 징크스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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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움 존나 걸면 징크스가 약간 밀릴 수 밖에 없긴 해 갱이 안오는 이상 징크스가 베인 막을게 딱히 없거든요 서포트랑 같이 징크스만 노리면은 약간 밀리는 감이 좀 있긴 하죠 딱히 징크스가 베인을 막을만한건 없기 때문에 스킬 다 피할 수 있으니까 스킬 그 스킬 서포터가 고종만 시켜주면 금방 잠인데 저쪽 알리가 지금 쏘나가 잘해주고 있어서 알리가 지금 아 그래? 에어 백 소나 존나 스펙이 있음 에어 백이 있어서 알리의 밀치기 장르 무섭지 않은 에어 백이야 아 잘못 때렸다 아 아 소나 내가 에어 백을 먹어줄게 아 마나가 없다 집에 갔다오면 돼 아 완벽한 앞구르기 후 리신 등장 완벽했어 방금 아 아 하지마 개새끼 근데 이게 진규스가 CS 20개고 내가 40개야 이게 무난하게만 흘러가면은 지금 이렇게 싸우는게 나쁜 방법이 아니야 갱만 이렇게 잘 피하면은 그리고 진규스 계속 디나이 당하고 이게 계속 됐어야 되는데 저거 CS 먹었어야 되는데 존나 몰려오는거 저걸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뒤져도 자살베인이 되버렸네 자살베인이 되버렸네 자살베인이 되버렸네 고고고 잡았다 아 저 왜이렇게 빨라 이속 저게 계속 빠르지 내 맞을까 좀 어때? 나이스 존나고 여기서 리신 잡죠 이런거 아뇨 이리 나가죠 이거 밀고 가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이제 맞아줄게 큐를 이렇게 있으면 나 큐를 맞출건 자 밀께요 그럼 맞자마자 와우 도망가죠 리신 클라스 있는데 징키스 개망한 각인데 이거는 진짜로 진짜 확이란 말이 아니라 징키스 지금 개망한 각 아예 살아날 수 없음 징키스 힌말로 울렸어 지금 살게 없어서 지금 난 지금 템 무난히 올라가고 있고 CS 괜찮고 데스 빼고 계산하면 1킬 0대 2호씨 CS 54개 괜찮네 흠 왜 징키스 개쫄 흐흐흫 내가 그냥 도망가려고 신발 산거 같애 평생..평생 도망이나 쳐라 어 템프 적게 사지? 안죽기 위해서 근데 저건 아닌거 같은데 오오오 타트 나한테 걸었어 나게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겼다 이거 원래 이게 베인이 이런 막싸움에 진짜 유리해서 막싸움은 아니고 정식적인 2데이 싸움 나한테 탈팀 걸었어 정신 나왔죠 아니면 나의 에어백이 무서웠던가 티티 파이..파이터처럼 싸워야돼 원래 베인은 모든 것을 발급 아타이는 당연히 베인이 유리하지 그리고 길교한 면에서 봐도 징크스는 덫하고 W만 베인이 잘 굴러서 피해주면 알리가 그러고 날 노릴 수 없게 알리가 쏘날 노리게끔 만들어가지고 싸우면은 뭐 징크스 어렵지 않지 쉽지 뭐 알리가 작 미는데 소나 에어백 때문에 딜이 안 들어오면 그리고 알리가 날 노리면 내가 밀고 뭐 못 노리게 약간 이런식으로 알리가 나 노려도 소나가 징크스한테 궁 써주면은 그냥 잡지 미신냄새 풀풀 나네 포션 안먹었구나 포션 안먹었구나 아 씨발 샌드 지금 딱 들어왔어 샌드 1,800원 사왔는데 하아 노노노 나 안죽어 걱정마 나 말했지 조심하라고 물 또 와야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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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쇼 타진 갑시다 하아 레드우사원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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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거죠 끝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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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는 졸리면 그냥 나는 졸리면 약간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사람이 졸려질걸? 아뇨아뇨 아 지금 시간때문에 졸린게 아니라 네 잠을 못자서 어제 들어가봐요 알리한테 막 나대봐요 알리 스킬 빠지는 순간이 나에게는 기회 알리 플래시도 없고 계속 precise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럼 70 Ой구 3 어2015 бол 쫄 일 고마워요 고마워요 찰 걸 enhancement 5 아, 소나 잘했다. 아, 소나 잘했다. 아, 소나 잘했다. 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게 바로 전술 전략이지. 소나, 나의. 그, 진짜 확대받는 느낌인데? 네? 확대받는 느낌이라고. 흐흐흫흐흫 소나가 약간 미끼 같은 거 갯지렁이 느낌? 흐흫흐흫 일로, 일로, 일로. 여기 와드 없애봐야. 탐지! 탐지 발동! 그렇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어어어어어! 헥! 슬로우 걸린 어? 아 입으로 안쳤는데.. 저쪽이야 허헉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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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까지 요로는 내가 맨날 사잖아 야 자사니까 나 스택을 되게 잘 싸워 위에 습관돼서 그래 습관돼서 습관적으로 스킬을 눌러봐 계속 싸워 야! 채팅으로 뭐 하지마아 마음 아파 하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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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뭘? 마음 아파 뭘? 마음 아파 뭐했는데 이씨가 애들이 채팅으로 추천 누르지 말라고 누가? 애들이 진짜 이씨 욕좀 해줘요 형이 호날려구 이씨 흐흐흐흐 에이 요구를 해야지 소나 병신이라고 흐흐흐흐흐 하아 원래 밴 이렇게 하는거야 야 얘를 재밌잖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가 어 그냥 노말도 안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노말 많이 할때는 이제 노말하면 보통 이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해서 스카이프 하잖아 보통 그럼 진짜 내가 인기가 거의 1등이었어 이 플레이 방식 땜에 베인때메 베인만 해달라고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 정신 못차렸지 나한테 내가 베인 레 베인 해달라고 컷 흠흠 너랑 나랑 잘 맞는거 같다고 산것도 없는 년이 디질라고 이렇게 하이튼 미안해 시청자 시청자하고 일반 게임시Rah진 안해 가끔 , 가끔 방송으로는 안하고 네. 왜? 페이스북으로. 진짜 팬들과 하고 싶어. 페이스북에 가끔 올려요 제가. 노말 할 사람? 별로 없어요. 방송에서 이제 하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페이스북에 올리면 하고 싶다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게 진짜 팬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하는 거죠. 어차피 4명만 모으면 되는데. 4명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낚고 있는 거 알지? 네. 아니. 아.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 소리. 말하느라. 소중이 안 돼서. 페이스북 글을 요즘은 안 올리지. 요즘 페이스북을 아예 안 해. 메세지도 잘. 답장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답장 몇 개 하고. 네. 이번에 싹 다 한 번 하긴 했는데. 예전에. 페이스북에.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뭘 올리냐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일상을 올리는 거야 그냥. 내 일상으로 올려줘. 페이스북. 페이스는. 기본적인 거는. 지자랑인 것 같은데. 내 자랑. 응. 내가 여행을 갔다 왔다. 내가 뭘 샀다.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이게 기본 베이스인 것 같던데. 내가 머리를 이쁘게 했다. 어. 그럼 내가 그런 거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넌 자랑할 게 없잖아. 게임 잘하는 거 빼고. 박지세요. 형. 미안해요. 형 와요. 수원. 현빛 뜨게. 알았어. 나는 개인 페이북도 없기 때문에. 개인 페이북도 없어 나는. 야 소나. 소나. 내가. 징크스도 1렘 높아. 내가 이길 것 같아. 1대라면. 나 개인 페이북도 없어. 형도 페이북 안 해. 못 잡을 텐데. 저렇게 해도. 킬 싸우가 잘하던데. 짜우 어딨는데. 정규? 뭐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올린 글이 그걸 거야. 지금 내가 심심하다.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현피 쓰일 사람 댓글 남겨라. 심심해서 한번 올려. 다 쫄아가지고 뜨자는 사람 없던데. 뒤질라고. 다 쫄았지. 심심해서. 여기 숨어요. 숨어 보여주지 말고. 아. 옆으로 두면 안 되지. 부시의 기본을 몰라요. 아. 그래도 오는데. 넘어있는 줄 알고. 형인 줄 알죠. 당연히. 옆으로 들어왔는데. 네. 갔다고 생각해. 네. 지금. 제. 움파. 풀.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끝까지. 아. 나이스 했다. 저런 징크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베인은. 끄내야 돼. 캐릭터. 어디 있어. 나와. 아이쉬. 나와. 어디 가이쉬. 나와. 아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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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eigentlich. 와. 독간 정신갈래. 와. 독 가격. 맞prising. 안전하옵니다. 여러분들. 윙덮 으어어어 저 파파 형 알리한테 그거 해봐요 도발 자 이제 밀어줄게요 WQ 하는 거 알리 도발해 봐요 터맞으면서 막 터맞으면서 막 해봐요 저게 억제기를 파 아, 실패 똑같이 퍼리 다시 해봐요 아, 진짜 좆팔려 나 맞음 나 죽음 황 ㅋㅋㅋㅋ 아, 흐흐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흫 자, 왜 떠들어? 병신아, 디져 새키야 떠들고 지랏 엑 으아아아아아악! ...지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상현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대로 롤을 더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시디게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시디게임 하면 안좋은 점이 뭐냐면 싱크가 밀리면은 보기가 진짜 싫어질거야 플래티넘 3됐네